닭발 먹고싶다 마누라 듀오해줬으니까 닭발 사줘오라 우에다 레이나님이 선물주셨다고 원손술사락스 티모 들어오거라 럭보 타려면 양심적으로 원손술사락스 해줘야 돼 눈이라도 즐겁게 티모 0%야 아니 왜 주겔이 또 뭐 했어 오늘 또 뭐 했어요 JTBS 뉴스 들으면서 주개를 언급했다고 주식 빼고 다 잘한다고 공식 인정받았다 그러게 그 중요한 사건을 우병우만 찾아보면 완성이다 우병우 찾으라고 지령이 내렸다 재밌네 재밌네 재밌어 아 괜찮습니다 가이아님 정봉주가 우병우 현상급 200만원 걸었어 사실은 지금 돌아가는 판이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분노해야 되는 그런 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가 국민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재미있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여기서 재미를 찾고 또 거기서 위트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위에 한번 진짜 한번 청소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갓재명이 한번 빠다 한번 들어서 피해 숙청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한번 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애들은 무슨 재벌집 아들이라도 되나 정치에 무관심하면 걔네들만 이득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만 이득이지 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정치 얘기 극혐 이지랄하고 있으니까 맨날 극꼬라지 그 모양으로 살지 재벌집 좀 되거나 진짜 금수저 이러면 사실 괜찮아 정치에 가 있는 거 극혐 해도 돼 왜냐하면 사람들 정치에 무관심해야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거든 근데 없는 사람들 좀 올라와야 부자들도 계속 부자가 되요 돈 쓸 사람이 있어야지 뭐 나라를 다 걷어내면은 부자들도 부자를 지속시킬 수가 없어 털면 먼지 하나는 먼지 하나는 안 나온 사람이 있겠어요 먼지 나오겠죠 나도 나와봐 이제 먼지밖에 더 나오겠니 내가 아유 씨 뭐 대단한 거 나오겠니 내가 남의 등 뒤에 숨지 않겠어 걱정이들은 떠들라고 해 난 싸울테니까 조선커뮤면 졸나 신기하겠다 이거 변신도 되는 거지 원소주자럭스가 뭐 대단한 거 supers정뮤면 졸나 신기하겠다 그럼 변신을 어떻게 해야지 모르나본데? 나중에 되나? 안싸울까만 저를 비켜! 제가 사실은 이기는거보다 재밌는 챔프를 좀 하고싶어가지구 너 너 또 뭐해? 아이씨 뭐해 또? 따라오라고 오오 아이씨 폭화는 차비가없어 아이고 그걸 맞았어 어? 으흠 아군을 다녔습니다 음.. 분위기에 흠뻑지 아군을 다녔습니다 와아아아 고분고분할거라 기대하지마 아 미친놈아 내가 무슨 통계똥이니? 에? 아 무슨 자기만있나 우리편에 멧돼지 먹잇감들이 로그 멧돼지 먹잇감들이 로그 아군 고통은 당연한 데까지 고통은 당연한 데까지 고통은 당연한 데까지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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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ㄴㅇ 아군 또 아이고 좋았는데 니 좀 맞아야돼 딜교환을 좀 하든가 이씨 아 저새끼 진짜 아 거기서 뒤로 빠지고 앉아있다 아유 진짜 아 그냥 못해요 주포로가 뭐 어떻게 못헤 차단하고 그냥 할꺼같아 아 흐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적불관 암튼! 아이고 하아 아니 거기서 그걸 매혹을 못 맞추네 아이고 아이고 오오고 오오 속내인 뱀 하아 9 테이블 비둘 비둘 라면친 윈 뱀 堅 윈 뱀 티모르 나쁘지 않은데? 쟤가 못해 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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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비켜! 혹하는 자비가 없어. 남의 등도에 숨지 않겠어! 에이! 좀 감아줄라다가 잡았으면 됐죠 에이! 잡았으면 됐죠 으아악 으악 으아악 으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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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싸우니까 벌벌 떨린 석탄은 차라리 죽어버렸어 다시 밀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또 왜 또 와서 뒤져준데 이거 나의 담아 안 되겠지 한 명의 킬을 할 수 있었네요 전혀 못할 수 있었네요 도망가게도 하네요 이럴는 거에 기쁘지 않을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음.. 아우 진짜 씨 아우 그 재미있는거는 알걸. 씨 아우 재밌는건 알걸이 씨 털진 뺀꼬 도망간다. 적당한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당을 받았다고 해서 적당한 적당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안싸울까만 자리 비켜 죽어 어떻게 져야지 12레벨 대 9레벨이야? 마이들 4레벨 3레벨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뭐 쯧 네도 먹었구나 맛있겠다 어? 네도 안 먹었죠? 나이스 음... 그니까 그리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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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진짜 진짜 레벨차이다 레벨차이 얘 또 뭐해 아 진짜 엎어 에기 에그 에그 1 빼앗아 기타 그윽 우애익 으아 가져가잖아 진짜 에휴 Ähm 박 eux 뭐 장암모처럼 얘기하냐 하핳 261 나 이새끼 저 이씨 곱통은 당연한 대까지 도망간다. 깜짝이야 카카오톡 히힛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니 데스를 보면 알잖아 진짜 누가 키워 니 데스를 보면 알지 다 맞고 있어 얘는 누가 키워 아 저거 진짜 화보가 어휴 재미없다 레츠 어우 웅 간신히 으이! 하하! 아유, 더럽게 못하는 것 같은데 말만 맞네 진짜, 에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도 잘 안 한다고 그렇게 하신 보이나 양식은 피곤한 것 같은데 이렇게 흩어여 안 돼